우리 시에서 대상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 여러 대형 시장과 상가 슈퍼마켓들을 돌면서 냉동 및 생고기에 대해 전문검사를 전개해 소비자들이 시름 놓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시인민 법원에서 집중 집행 공격 행동을 벌이고 악덕 재무자 도명을 고려했습니다. 시 대상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왕홍군은 원래 고교에서 공부하고 취직했는데 몇 해 전에 연결로 돌아와 연변 과창 초음파 설비 기술 개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자주 혁신의 몰을 받고 여러 가지 제품을 연구 개발했으며 육속 고가 전매 특허를 받아 주방 가전제품 분야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이미 ISO 9001 국제진량체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자 지난해부터 기업은 새로운 공장 건물을 짓기 시작해 지금은 이미 기본상 건설을 마치고 이제 곧 생산에 도입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많은 첨단 기술 제품을 통합 조정해 우리 뒤에 있는 이 공장 건물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제일 영향력이 가진 공업관광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왕홍군의 공업 플러스 관광 대상은 공업정보 관광 부문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여금은 몇 년 내로 우리 주에서 저음파 민간화 제조업 산업군체를 만들려는 더 높은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년초 우리 시에서는 5천만 원 이상 대상 106개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는데 총 투자액은 580억 원에 달하고 올해 안으로 189억 원의 투자를 완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 가지를 틀어주는 행동과 세원 경제 발전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시급 지도일꾼들이 일선에 투입돼 더급 대상 단위와 중점 기업에 신입해 정기적으로 현장 사물을 보고 세밀한 봉사를 제공하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련의 대상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연변 고성생물과학기술회사에서는 냉동 말림 기술로 사과와 사과배를 가공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 1기 공사가 생산에 투입된 후 본 지방 발전 환경이 좋은 것을 보고 올해에 또 투자를 추가해 2기 대상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추가 투자해 사과배즙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겨울철부터 우리는 올해 착공할 대상들에 대해 공사 길 역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식 봉사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쟁취해 기업의 발전에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 오동과학기술단지, 안발장백산생물과학기술단지, 리부생물과학기술산업단지, 연초공업단지 등 일련의 영향력이 큰 대상들이 모두 건설 준비를 적극하고 있는데 일부 대상은 이미 재개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우리시 전사회 고정자산 투자 증가폭은 15% 좌우에 달할 것입니다. 일전시 교육국과 시위생 및 계획생육국에서 연합으로 소집한 전시 건강추진학교 건설 동원대회로부터 알아본 교회면 교육계통에서는 건강추진학교 건설에 힘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추진학교 건설 사업을 떠밀고 저 여러 학교에서는 건강추진학교 사업계획을 제정하고 지도소서를 설립해 사생건강추진정책, 교정제도와 관리조치를 제정하게 됩니다. 건강추진학교 평가 3구 기준이 근거해 건설 사업을 전개하는 바 학교에서는 저면 금년해 연기가 없는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 아동의 비만율이 8%를 초과하지 않고 95% 이상 학생이 국가학생체질건강기준 합격 이상 등급에 도달하며 전시 50% 이상 학교가 건강추진학교 기준이 부합되고 교원과 학생의 건강수양 수준이 원유의 기초상에서 20% 향상시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됩니다. 당일 동원대회가 끝난 후 전시중수학교 유치원 교원들은 건강추진학교 평가 참고 기준, 학교 전염병 예방 퇴치 및 돌발 건강위생 사건 등 방면에 양성해 참가했습니다. 5.1절 휴가를 맞으며 시시장 및 진량감독관리국 시장과의 사업료군들은 며칠째 여러 대형 시장과 상가 슈퍼마켓들을 돌아다니면서 냉동 및 생고기에 대해 전문검사를 전개해 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소비자들이 시름 넣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날 검사조 1회는 동시장 천성쇼핑광장에 가서 현장 검축 방식으로 돼지고기, 소고기에 물을 조입하지 않았는가 수석이 구전한가에 대해 상세히 검사했습니다. 기준량은 77%입니다. 우리가 금방 한 검축 결과는 76.6%인데 상하로 5% 오르내리니 합격 범위에 듭니다. 시민들 하여금 시름 넣고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여러 대형 상가 슈퍼마켓과 가두 사회구역에 15개 전업식품약품 편민봉사소를 설립하고 식품 쾌속 검축 설비를 이용해 물주입 고기, 수육정, 농약 잔류 등 일부 시민들이 비교적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매일 현장 검축을 진행했습니다. 며칠간 검사해본 결과 여러 대형 시장과 상가 슈퍼마켓의 30여 개 용규 가게에는 모두 물주입 고기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3분에서 5분 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만일 현장 계속 검측으로 검측해내지 못하면 제품을 갖고 오거나 직접 1, 2, 3, 3일 전국식품약품 제보신고 전화를 걸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도 있습니다. 속에 의하면 이번 검사는 주요하게 돼지고기, 소고기 및 양고기 등 생육 제품을 상대로 하는데 농산물 시장과 조변 대형 슈퍼마켓, 고기 전문 경영점을 중점으로 해 용료 시장 경영 주체 자격이 합법적인가 용료 경영호의 구매 경로 장부, 증명서류, 검사 검역 수석이 구전한가에 대해 전면 검사했습니다. 검사 과정에 구매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검사 검역 증명이 없으며 검사 검역이 합격되지 못한 용료는 일률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4일부터 전성법원에서는 일주일간의 시간을 이용해 집중 집행 공격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동 첫날 시인민법원에서는 성고급법원의 통일적인 포지에 따라 행동을 전개해 성과를 거뒀습니다. 24일 오전 시인법원 집행국 3률꾼들은 우리시의 한 류행사에 이르러 민간 대처 분쟁 사건의 피집행인의 사무지점에 대해 현장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랍대의 혐연 2016년 1월 20일부터 시인법원에서는 피집행인에게 관련 법률 서류를 성달해 법률 의무를 리행할 것을 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류행사에서는 줄곧 466만여 원의 집행금을 리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류행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영업수입도 있는 상황이지만 재산신고를 거부하고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가 앙렬했으며 그 정절이 엄중했습니다. 이번 집행과정에서 집행법관은 수사를 거쳐 피집행인 회계장보를 찾아내어 영업수입을 파악하고 3률꾼들을 법에 의해 소환했으며 집행을 거부하는 한 자문일꾼을 법에 따라 사법구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일 시인법원에서는 61명의 집행법관과 사법일꾼들을 조직해 4개 행동서서로 나뉘어 수색하고 소환하며 구류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일 오후 3시까지 시인법원에서는 총 11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화해 사건은 2건 현장 실행이 9건이 달했습니다. 하여 14만 원의 자금을 시달했고 2명을 구류했습니다. 집행법관은 오랫동안 결과를 보지 못한 사건이 신청 집행인인 농민공들에게 집행금을 발급했습니다. 집행국에서 우리의 돈을 찾아주어 참 격동됩니다. 연길시 법원 류법관, 양법관 그리고 정법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천 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의 집법들군들은 연길 백화청사 문 앞에서 법제선전 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의문점을 해답해주고 도시관리에 관한 해당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예전에는 도시관리지법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그들의 사업 내용을 요예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죠. 그들의 사업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의 면모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길의 환경이 이렇게 좋은 것은 그들의 노력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광범한 시민들에게 도시관리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깨끗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만들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선전을 통해 광범한 시민들이 도시관리사업을 필요해하길 바라고 또 일부 려동상인들도 우리 사업을 이해해 아름다운 연길 건설에 함께 기여했으면 합니다. 연철의 북산가도 단령사회구역 당총지에서는 초심을 잊지 말고 신분을 명기하며 당원 역할을 발휘하자는 것을 주제로 해 달마다 당원들의 정치생의를 쇄주는 활동을 전개해 당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일전에 사회구역 당총지 조직하에 시검찰원 재직당원과 관할구역 로 당원들은 함께 정치생의를 맞아 초심을 잃지 말고 취지를 잊지 말자는 주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당원 이식을 향상시키고 당성 수양을 증가하며 당원들이 선복모범 역할을 발휘해 행복한 사회구역 건설을 위해 기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당원들은 신입 당원들에게 당 마크를 달아주고 함께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이 없다 내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검찰원 재직당원들은 또 사회구역에 건강관리와 법제 방문의 서적을 증정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가 두 번째로 여는 개인 유화 전시회인데 전시한 작품은 진달래 계열과 장댁산 계열로 지역 풍정을 충분히 표현했습니다. 알아본 대로 하면 리천식은 경상적으로 대자연에 들어가 고향의 산과 물, 풀과 나무를 그림에 담았는데 그의 작품은 풍경 속에 숨어있는 내적인 생명력, 형식과 감정이 서로 어우러진 독특한 예술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시에서 대상건설의 새로운 고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 여러 대형 시장과 상가 슈퍼마켓들을 돌면서 냉동 및 생고기에 대해 전문검사를 전개해 소비자들이 시름 놓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시인민 법원에서 집중 집행 공격 행동을 벌이고 악덕 재무자 2명을 고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 이틀입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에 상시한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앞당겨 계획하고 사전에 포치해 시공 황금기가 다가오기 전에 1년의 공사를 육속 가동시키고 후속 건설을 시작해 전시 대상 건설에 새로운 고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왕홍군은 원래 고교에서 공부하고 취직했는데 몇 해 전에 연결로 돌아와 연변과창 초음파와 조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 오동과학기술단지 안발장백산생물과학기술단지 리부생물과학기술산업단지 연초공업단지 등 1년의 영향력이 큰 대상들이 모두 건설 준비를 적극하고 있는데 일부 대상은 이미 재개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우리시 전사회 고정자산 투자 증가폭은 15% 좌우에 달할 것입니다. 일전시 교육국과 시위생 및 계획생육국에서 연합으로 소집한 전시 건강추진학교 건설 동원대회로부터 알아본 경우 혐연 교육계통에서는 건강추진학교 건설에 힘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추진학교 건설사업을 떠밀거죠. 여러 학교에서는 건강추진학교 사업계획을 제성하고 지도소서를 설립해 사생건강추진정책 규정제도와 관리조치를 제성하게 됩니다. 건강추진학교 평가 3구 기준이 근거해 건설사업을 전개하는 바 학교에서는 저면 금년해 연기가 없는 환경을 만들고 청소는 아동의 비만률이 하기로 확정했는데 총 투자액은 580억 원에 달하고 올해 안으로 189억 원의 투자를 완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 가지를 틀어주는 행동과 세원 경제 발전을 긴밀히 결부시키고 시급 지도일꾼들이 일선에 투입돼 더급 대상 단위와 중점 기업에 신입해 정기적으로 현장 사물을 보고 세밀한 봉사를 제공하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련의 대상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연변 고성생물과학기술회사에서는 냉동, 말림 기술로 사과와 사과배를 가공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 1기 공사가 생산에 투입된 후 본 지방 발전 환경이 좋은 것을 보고 올해에 또 투자를 추가해 2기 대상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2개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추가 투자해 사과배즙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겨울철부터 우리는 올해 착공할 대상들에 대해 공사 길 역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식 봉사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쟁취해 기업의 발전에 저한 환경 설비 기술 개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자주 혁신의 몰을 받고 여러 가지 제품을 연구 개발했으며 욕속 고가 전매 특허를 받아 주방 가전제품 분야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이미 ISO 9001 국제진량체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자 지난해부터 기업은 새로운 공장 건물을 짓기 시작해 지금은 이미 기본상 건설을 마치고 이제 곧 생산에 투입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많은 첨단 기술 제품을 통합 조정해 우리 뒤에 있는 이 공장 건물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규모가 제일 크고 제일 영향력이 가진 공업관광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왕홍군의 공업 플러스 관광 대상은 공업정보 관광 부문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여금은 몇 년 내로 우리주에서 저음파 민간화 제조업 산업군체를 만들려는 더 높은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년 초 우리시에서는 5천만 원 이상 대상 106개를 실시... 8%를 초과하지 않고 95% 이상 학생이 국가학생체질건강기준 합격 이상 등급에 도달하며 전시 50% 이상 학교가 건강초진학교 기준이 부합되고 교원과 학생의 건강수양 수준이 원유의 기초상에서 20% 향상시키는 목표를 실현하게 됩니다. 당일 동원대회가 끝난 후 전시중수학교 유치원 교원들은 건강초진학교 평가 참고 기준, 학교 전염병 예방 퇴치 및 돌발 건강위생 사건 등 방면에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5.1절 휴가를 맞으며 시시장 및 진량감독관리국 시장과의 사업료군들은 며칠째 여러 대형 시장과 상가 슈퍼마켓들을 돌아다니면서 냉동 및 생고기에 대해 전문 검사를 전개해 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소비자들이 시름 넣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날 검사조 일행은 동시장 천성쇼핑광장에 가서 현장 검측 방식으로 돼지고기, 소고기에 물을 조입하지 않았는가 수석이 고전한가에 대해 상세히 검사했습니다.